미국의 홈리스 피플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서부지역 대도시들은 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홈리스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홈리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미 전역의 홈리스 피플들은 65만 3,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에 58만 2,500여 명에서 7만여 명, 12% 늘어난 것입니다. 65만 3,100명의 홈리스들 가운데 60%인 39만 6,500여 명은 쉘터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인 25만 6,600여 명은 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별로 홈리스 현황을 보면 뉴욕시가 8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로스앤젤레스에는 7만 1,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위는 시애틀이 1만 4천여 명이고 4위는 샌디에고 1만 260여 명, 5위는 덴버가 1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뉴욕시의 홈리스들은 2만 6천 명, 42.3%나 급증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6,200여 명, 9.5% 늘어났고 덴버는 3,200여 명, 46%나 급증했습니다. 주별 홈리스 피플들을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18만 1,400여 명이나 있고 뉴욕에 10만 3,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1호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 버지니아주에 홈리스 피플들이 6,761명이 있고 메릴랜드에 5,865명, 워싱턴 DC에 4,92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들이 절반에 가까운 49.7%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이 37.3%, 히스패닉들이 27.5%, 원주민들이 3.5%, 아시아계가 1.8%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홈리스들은 1만 1,574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지만 지난 한 해에 3,300여 명이나 늘어 가장 빠른 40%나 급증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